시우 어디 갔지? 아까 여기 문 앞에 있었는데? 시우야! 시우야! 경선님! 계산은 하고 가셔야죠. 가자. 가긴 어딜 가. 시우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가. 이제야 알겠네. 사모님도 아나운서시네. 맞죠? 잠깐만 안돼 안돼 그러면 안돼 안돼 아까 그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? 그 사냥꾼들? 네? 아까 여기서 밥 먹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. 아니 오늘 손님이라고는 그쪽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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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었어요. 아 카페에 전화기 없대. 이게 산속이라서 이게.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홍보할 때부터 아예 전화 안 터지는 곳으로 우리가 홍보를 했다고 컨셉을. 아예 전화기 좀 있어 전화. 여보세요. 바꿔달라고요? 이상한 소리 하면 안됩니다. 네 여보세요. 네 지금 빨리. 확인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.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. 다 같이 한참! 차장님 트랩